똑같은 동사의 병렬구조겠네요 얘가 과거 동사 그럼 얘도 과거 동사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장난을 잘 칩니다 레코디드를 주고요 얘를 라이트로 줄 수 있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됐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주절의 시대가 과거잖아요 주절의 시대가 과거면 중속절은 과거나 과거완료 뿐이 없어서 그래서 현재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죠? 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야 알면 다 맞추는 거고 모르면 힘든 거고 디스포즈 오브 처분하다죠 음식 메모리지 깡통 들을요 당신이 오디토리움을 강당을 떠날 때는 이때 왠의 의미겠죠 왠의 의미 배즈면 이때는 그러면 얘는 시간 부사절이네요 시간 부사절은 미래는 현재로 미래완료는 현재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10번까지만 합시다 아니면 2단원까지 마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네요 동명사 주어네요 동명사 주어로 무조건 단순 취급하죠 특히 디피컬트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형광평 근데 아니네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만형평선사를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투부정사가 없네요 사람들이 투부정사하는 건 어려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9번에 아무튼 갑시다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럼 주절의 시제 동그라미 시고요 현재라고 쓰세요 그러면 얘는 종속절이죠 딸려있는 절이잖아 그렇죠? 종속절은 모든 시제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뭐만 보셨어? 과거완료만 못쓴다 그렇죠? 기준이 되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태그를 해즈로 바꿔야 된대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죠 해즈가 아니네요 큰일 날 저래요 해으로 바꿔야죠 주어가 복숩니다 그렇죠? 아이고 잘됐다 해즈 쓰고 바윗을 쓰면 돼요 주어가 복숩니다 흔적을 남겨야 돼 그래 나오면 그치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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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포 다음에 불특정 기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불특정 기간이고요. 얼마 동안이죠. 얼마 동안 보자.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비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잖아. 지금은 접속사로 쓰였죠. 주어가 봉사한 8년 전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가 온 지 오기 8년 전에 애프터가 나왔다면 애프터가 나왔다면 그가 온 지 8년 후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가 오기 8년 전이겠죠. 그가 오기 8년 그가 미국의 오기 8년 전 동안에 오기 전 8년 동안에 포가 있으니까 좀 바뀌어지네요. 미국의 그가 오기 전 8년 동안에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미국의 오기 온 게 여기 미국의 미국의 온 거예요. 오기 8년 그 이전에 라는 뜻이죠. 그럼 온 게 과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뭐 했겠어요? 과거 완료 써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데 네? 현지 완료를 썼네요. 헤드로 써야 됩니다. 그가 미국의 오기 8년 전. 온 게 과거예요. 그 전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 전의 이야기니까 과거 완료 써야 되죠. 그렇죠? 과거 완료지. 저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아까 나온 것처럼 워즈 스터딩 이렇게 해주겠죠. 대화 안 돼요. 아까 푼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워즈 스터딩하고 가리표 써야 돼요. 생각나죠? 얘가 과거고 그치? 그래서 진행형이고 보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푼 거랑 답한 내용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 다운의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과거 완료 써야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죠? 과거 완료. 자, 디피컬트 형만 된다. 아니요. 자, 여러분들 다 봤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뭐가 나와야 돼? 뒤에. 무조건 투 정상 나와야 되고요. 이 시 주오면 투이아가 완전한 문장이고 이 시 주어가 아니면 투이아에 명사 하나 없어야 되죠. 다른 문법 문제는 이 시 주어가 아니어서 여기 이 없애는 게 시험문제로 잘 나와요. 불안전한 문장은 나와야 돼서.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